unser 이렇게 안어색한데 ИГРНе이렇게 이 자리가 어색하죠? 부담이 와서 이렇게 된다니깐요 우와 하루에 생일 11월 10일 9월 15일 오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돈까스 잖아요 아이스크림 음식은 아니죠, 아이스크림 아 그런가? 소고기 아, 샤부샤부 콩냑살 하루의 형제관계 선물로 남동생? 남동생 무슨 소리예요? What do hell? 아 남은... 남은... 아 일단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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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땡 We give you morning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너무 싫어요 진짜 밥 먹듯이 쳐요 그 정도 많아요 제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제는 제 몸말만 하면은 안 믿어요 안 믿고 영혼 없이 대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제가 약간 우리가 사랑하고 상처...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이제 앞으로 장난을 일절 안 칠게요 우아야 이게 기억나죠? 네 연습실에서 저희 처음 쌩얼이 쉴 때 오 마가 그거는 굳이 왜 언급을 하는 건지 내가 조금 어리다고 막 아우 이래요 저 언제 그랬어요? 그러잖아요 맨날 이거 알아? 이거 알아? 이러면서 아아 오늘 제가 더 놀리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라도 정해요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동안 다 다른 컨셉에 의상을 했었잖아요 플러스 프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벤져스 뭐 이런 네 브랭 어 뭐야 귀여운 거 있는데 왜 그런 걸 골라서 얘기하냐 I'm an Avenger 아니 근데 욕심이 있다니까요 아 뭐랄 욕심이 있어요? 그 막 MC 볼 때 많은 가수분들 무대를 계속 보잖아요 그러고 인데 오 어느새 엔딩네 이렇게 따라하고 있네 Now you f**ked up 윙크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인형에서요 윙크 가다다엠 석미 얘기했잖아 있던 유정이라고 노래 불러줄게 화이팅 해리 미니 해리 우리 은행장 스탠바이 던클로우 페 포 어 일러 님원 됐어? 됐어 됐어 자 힘들어 아 힘들어 무서워